할머니. 아, 상사할머니. 지금 못 나오시죠, 할머니분들? 그리웠던 거 일단은 할머니랑 못 노는 게 제일 좀 그리웠고.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섣불리 다가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, 겁나서. 안 그래도 서울에서 마스크 할머니 드릴 거 좀 챙겨왔었는데. 아, 우와. 할머니, 이거. 마스크 만져. 할머니 쓰라고. 그거랑 다 해서 쓰라고요. 그 썼던 거 오래 쓰지 말고. 그냥 댕기면서 줘. 나 있으니까 주는 거지. 할머니, 이거 진짜 요즘 무서우니까 이거 다 쓰고 댕겨야 돼요. 쓰고 댕기. 그리고 또 댕기간다. 썼던 거 계속 쓰지 말고. 그게 나아. 그렇게 살아야지 더 오래 살 수 있어요. 무디게 오래 살아서 무디게. 아프게, 아프게 그러면 안 되지. 무디게 아플라가 안 돼. 아파요. 이거 되게 무서운 병이야. 괜히 뭐 내가 뭐 오래 살았지? 그럼 내가 뭐 오래 살았으면 뭐하겠는데. 정말 늘 반대로 얘기하시죠. 그러니까요. 그 자세히 오는 거 같아요.